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색입니다. 반갑습니다. 1080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꿈의 우수, 현실의 3수, 예비수 4수로 풀어보는 꿈풀이, 정밀예측, 분석, 완전정복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꿈의 우수로서는 3번 11-2026-35, 현실의 3수에서는 321430, 예비수 4수에서 2144-4027로 제가 지난 방송 때 올렸습니다. 오늘 첫번째 시간은 꿈의 우수 3번 12-2026-35가 어떻게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밤에 토요일 추천개과를 보고 일찍 잠을 청해서 꿈을 한 개 꾸는데 꿈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생직 꿈은 세 마리 꿈을 꾸고 두 마리는 생파하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래가 3번을 택했고 그 뒤에 풀이를 계속해서 11-2026-35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실의 3수, 두번째는 현실의 3수는 321430은 지난 81회차 한주 동안 일주일 내내 많이 접한 그런 수를 제가 뽑아서 321430으로 지금 82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비수에서는 2144-4027은 지난 회차에 댓글에서 여러분들께서 82회차에는 이런 수가 안나오겠나 이걸 좀 만정하자. 그래서 2144-4027 꿈의 우수에서 11번은 또 안나올 것 같아 내라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풀이를 해서 조합이 끝났기 때문에 11번은 밀고 땡기기 할 때 제가 한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시고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제1082의 로또 착한율사 동행 꿈의 우수 3번 11-2026-35 현실의 3수 321430 예비수 2144-4042로서 밀고 땡기기 시간은 수요일 날 가지고 좌의전 우회전 없이 고마 직진으로서 꼭 농협 본점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착한율사 믿고 따라오시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번호와 칠판에 있는 수를 잘 조합해서 1082회차는 대망의 상위 당첨이 꼭 일부어낼 수 있도록 계속 직진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해운대구의 최고의 명당 반영상에서 구입한 로또 복권을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82회차 첫번째 다섯게임입니다. 수동 12수 조합입니다. 12수 조합 8수 조합은 지난 방송 때 끝을 맺었고 오늘 시간은 사수를 더 플러스 예비수 사수를 더 넣어서 15게임을 지금 공유를 합니다. 첫번째 다섯게임입니다. 3번 11-2026-27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자라는 말을 생략하려고 노력을 해도 버릇이 되어서 자말이 자꾸 나오네요. 칠판 외에는 자가 걸려있어도 지금 카메라를 보니까 금방 자를 섰습니다. 앞으로 자말을 정말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게임 1082회차 해운대구의 최고의 명당 반영상에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구입한 0311-2620-3035 잘 보십시오. 여기서 좋은 번호 가져가서 평상시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번호와 믹스를 해서 완전정복하십시오. 완전정복 세 번째 다섯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섯게임 14-21-3032-44 수요일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번호 보내주신 번호와 밀고 땡기기 12수수 중에 밀고 땡기기 한 번호 11번을 내르고 다른 좋은 번호를 잡아였고 그래서 12수수 조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082회차 로또 착한요래사 여러분 칠판 위에 자가 하나 있죠. 자를 치다보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연결말을 자라는 말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 자라는 말을 쓰면 신청자님 구독자님께서 거부반응이 생기겠다 싶어서 자를 치다보면서 칠판을 볼 때는 자자를 말을 안 쓰는데 카메라를 보고 할 때는 자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권쳐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82회차 로또 착한요래사 동행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4개 번호 3개 번호 4개 번호 5개 번호 3개 번호 4개 번호를 시비스로서 가지고 여러분들과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밀고 땡기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이번 회차에서는 상당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어라 믿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요리사 TV 장산호랑 이세비입니다.